미키마우스 클럽을 찾으셨다고 하는데요. 선배님! 나와주세요! 나와주세요! 안녕하세요. 미키마우스 클럽 특강을 맡게 된 소녀시대 수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윤화입니다. 오늘 남자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떨릴 거예요. 누나 보니까 어때요? 진짜... 유민아! 너 그동안 녹화 도중에 제일 화난이 웃는 줄 알았나? 대기실부터 계속 막 기대하고 있었던... 어제부터 잠 못 잤어요? 설치고? 네. 누구랑 그렇게 좋아요? 누구랑 그렇게 좋아요? Perdaje 피카나 님 보고 으아아… 으아…